일단 인사부터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! 원투비!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비투비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우리 또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많은 기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이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쭉쭉 개인 인사를 하면서 한번 드려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창섭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지금 보고 계시죠?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비투비의 푸넬입니다 머리 자라가지고 못 알아볼 수 있는데 푸넬입니다 이제는 포마도 잘 넘겨지네요 코마드도 가능하고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열정의 레드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의 리더고 오늘 또 간단하지만 MC를 또 맡으면서 함께 기자님들 많이 도와드릴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이 지난해 11월 우리가 비투비 푸유로 쇼율럽 활동을 했죠 인사이드 앨범을 하고 나서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 또 앨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하구요 그렇죠?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앨범 얘기를 하기 좀 앞서서 우리 그때 앨범은 끝나고 또 뭐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들을 한번 살짝씩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아 좋죠 네 우리 민혁씨부터 할게요 네 제 근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복면강에서 파인애플 가면으로 한번 좀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아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아주 정말 굉장한 실력파의 아티스트 같았다고 아 좋았어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근황 썰이 하나 있었구요 네네 또 하나는 썰이에요? 네 썰이에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항상 틈틈이 좀 개인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언제나 뭐 영감을 받을 때마다 내 노래 작업을 하면서 이제 비투비에게 어울리겠다 뭐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명상팀 누나가 얘기해 줬는데 형 작업실에 불이 한 6일 동안 켜져 있었다고 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네 불 끄는 걸 깜빡해가지고 거기에 아니요 또 밤새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정말 뼛속까지 또 음악인으로 평소에도 함께하고 있는 민혁씨였구요 네 우리 아 네 창섭씨 네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 마리앙터네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앙터네트 끝나면서 바로 올라가는 뮤지컬 다윈 형의 악의 기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작품 되게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정말 그 대본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앨범 준비하고 그리고 요 근래 취미가 생겨서 이제 웨이크 서핑이라는 거를 좀 틈틈이 가는데 아 또 당분간 이제 활동 주여가지고 네 또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서핑을 또 이제 접했고 같이 접했잖아요 네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창섭이 형이 엄청 빨리 늘었어요 진짜 제가 한두 번인가 먼저 탔었는데요 네 저보다 이제 더 잘 타요 아 역시 원래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선수를 꿈꿨었잖아요 한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좀 있나봐요 그게 확실히 영향을 끼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저는 뭐 같이 서핑도 하고요 네 저는 계속 이제 팟캐스트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다입스튜디오에서 Get Really라는 팟캐스트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최근에 이제 어 헬스장만 다니다가 네 네 제가 유산소를 안 해가지고 유산소를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영상 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복싱 영상 골랐는데요 맨발에 복서 네 네 네 신발 불편해가지고요 벗어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복싱을 배우는 푸니엘이 또 무서워서 제가 요즘 푸니엘씨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?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어 이제 뭐 긴 이야기는 살짝 뒤로 밀어두고요 본격적으로 또 많은 기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앨범 얘기를 우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우리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어 포유 아웃사이드 앨범과 우리 수록곡들을 쭉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요 네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다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의 답변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준비한 앨범이잖아요 네 네 저희 왜냐면 또 최근에 킹덤이라는 프로를 쭉 하고 나서 그렇게 좀 많은 어쨌든 사랑과 관심을 받은 다음에 또 앨범이고 네 네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책임감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변신을 좀 도전이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설레요 머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랜만에 이렇게 탈색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 도전적으로 네 여기서 뭐 한 8시간 정도 샵에 막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와 자 다른 멤버들은 다 마찬가지로 떨리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다 같아요 우리 비투비는 하나예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다 네 네 네 네 아 창덕씨 뭐 할 말 있으시다고요?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지난 8월 23일부터 개인 티저가 공개됐었어요 네 그쵸 그쵸 마음에 들었어요? 전 개인적으로 제 티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? 저도 저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? 아 저는 푸니엘께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? 아 푸니엘씨는? 아 저는 형께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예예 이렇게 자 비투비는 뭐다? 하나다 비투비 하나다 자 자 이제 뭐 뮤비 이제 뭐 티저나 개인 티저나 이제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멤버들이 색다른 비주얼로 일단 변신을 해봤어요 네 이제 앨범에서 사일렌트 버전의 흑백 티저 이미지는 되게 무심한데 시크한 분위기로 약간 어른 섹시를 보여준 것 같고요 섹시 네 또 어웨이크 버전의 컬러 이미지는 되게 내추럴한 그런 이미지 좀 매력들을 보여주려고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멤버 개개인의 스토리가 돋보이는 옴니버스 형식의 뮤직비디오도 마치 네 편의 영화지만 한 편의 영화 같은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사일런트 어웨이크 어떤 컨셉이 찰떡이었나요? 자 하나 둘 셋 사일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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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잇 어 죄송합니다 어 뭐 푸니엘씨가 얘기 안 했어요? 아 사일런트 아 사일런트 네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입고 온 착장은 어웨이크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사실 어웨이크 버전이 촬영할 때 정말 저는 맘에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? 네 결과물을 이제 찍고 이제 받아보고 나니까 네 사일런트 버전이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사일런트에서는 32년만에 그런 헤어스타일을 처음 도전해봤습니다 아 맞아요 항상 이날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언젠가는 깔끔하게 넘기는 그 머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네 네 자 아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푸니엘씨가 그럼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스페셜 앨범인 만큼 저희가 이제 가진 음악적 깊이에 집중해 봤습니다 더불어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곡 크레딧에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죠 그렇죠 네 네 네 믿고 듣는 비투비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특히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에서 민혁씨와 푸니엘씨가 작사로 아예 이름을 올리셨고요 네 너무 열일 하셨어요 이번에 네 네 되게 자랑스러운데 윈혁씨는 이번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수록을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앨범에 좀 참여율이 평상시보다도 더 높아지게 돼가지고 네 그만한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사함과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네 라는 열정도 한 번 더 얻어가게 됩니다 아 역시 끝이 없어요 저희 열정에는 아 좋습니다 역시 다섯 곡 중 세 곡이 형 작곡 여섯 곡이죠 아 여섯 곡이잖아 여섯 곡 중에 세 곡이 제가 프로듀싱한 곡이고 네 남은 세 곡도 작사에 저희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전곡에서 다 좋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열정과 겸손함을 함께하는 민혁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지난 20일에는요 오디오 티저가 공개를 됐어요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자 우리 하이라이트 베들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수록곡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나오나요? 와 네 아 여러분 지금 지금 나오는 건가요? 아닌가? 자 아 다소 진행해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창섭씨 네 머스타드에요 오늘 머스타드에요? 머스타드에요 네 머스타드네요 거의 은광이 형 민트초코인데요 아 그렇죠 민트초코에 머스타드에 케찹이라고요? 네 고추장이에요? 케찹이에요? 고추장 고추장 토마토 토마토 여기는 와사비 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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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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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일단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또 시청해 보시는 기자님들 네 일단은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음향 상태가 살짝 어 네 준비가 차고가 있어가지고요 일단요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면서 한 소설씩 이렇게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식으로 이제 곡 소개를 한번 첫번째 곡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씨 첫번째 곡은요? 네 첫번째 트랙은 제가 한번 작사작곡 해본 드리머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업템포의 곡이에요 업비트의 템포로서 굉장히 신이 나는 노래인데 좀 저희가 킹덤에서 Dreamers Don't Die라는 좀 표어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걸 꼭 담고 싶어서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를 아마 왕곡으로 좀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신다면 네네네 굉장히 밝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벅찬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곡입니다 하이라이트 짧게 이제 뭐 장섭씨 한번 불러주실래요? 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해 OK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은 날 해 하고 싶은 대로 OK 네 이런 노래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신나는 네 너무 좋아요 노래가 신나죠 감사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트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은 이번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낸다 또 견뎌낸다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텐데요 흔히 사용되는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패턴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내가 나다울 수 있게 강해지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좋아요 이것도 되게 힘이 되는 노래예요 가사들이 그렇죠 이게 결국은 힐링곡이에요 맞아요 이 힐링을 아니지 위로와 이런 곡이란 말이죠 맞아요 비투비는 위로하는 가수잖아요 아 알겠어요 좋아요 늘 그랬습니다 이것도 짧게 왜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이 맵네요 고추장인가 봐 아 예예예 세 번째 트랙 저는 세 번째 트랙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이 노래를 들으면요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바다의 청량함과 뭔가 따스한 여름밤 네 이렇게 뭔가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을 직설적이면서도 자극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또 되게 좀 따뜻해요 네 그래서 저희 비투비의 보컬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현 씨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네 번째 트랙은 여행인데요 어른이 되었지만 때때로 버거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입니다 삶을 이제 여행의 빛대 표현을 한 가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드라이빙 하면서 들으면 아 완전 찰떡이에요 네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런 곡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트랙은 Waiting For You 입니다 특히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곡 작업에 우리 현식이가 현식이가 또 쓴 곡이에요 네 맞아요 현식이가 참여해서 만든 곡이어서 특별한데요 우리 현식이 섬세한 감정이 묻어나는 노래예요 군대 가기 전에 만들고 가가지고 네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기다려줘 곧 돌아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본인의 심정을 담았어요 네 본인 심정을 담았어요 우리가 대신 노래해주는 건가요? 이거는 약간 대변인 우리가 대변인인거죠 현식이와 성지의 대변인이에요 네 아무튼 어 빨리 돌아오세요 네 맞아요 사실 대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전체를 기다려달라면 우리 멜로디 분들에게 맞아요 해주는 또 말이기도 해요 네 이것도 살짝 네 I'm waiting for you My darling For you I'll stay here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네 이런 노래입니다 좋아요 따뜻한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 노래는 좀 익숙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피날레 쇼앤프루브입니다 아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저희가 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였던 곡인데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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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저희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좀 좋아해서 애착을 가져서 이번 앨범에 좀 수록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그때 1 킹덤에서 비투비의 1막이 이제 끝났고 2막은 이제 시작될 차례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약간 좀 진짜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아이차이 많이 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는 뭐 쇼앤프 노래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그래도 들려드려야 되는 게 또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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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실버 제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제가 또 궁금한게 있어요 자 우리 민혁씨 푸니애씨 예 전곡에 사실 이제 참여한 작곡 작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자 하나만 꼽는다면? 어려운데요? 아 어렵죠? 꼽을 수가 없죠? 곡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쵸 아니면 가장 취향인 곡도 돼요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취향 어렵다 이야 어렵네요 민혁이 형한테 토스할게요 자 이 제 새끼인 곡들이 너무 많아서 아 네 다 내 새끼에요 아 안 이쁜 곡이 없는데 지금 제 심경으로서는 현재 저의 감정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드리머가 제일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아 드리머요 이 노래의 마스터를 처음 들은 날 네네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수도 없이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? 네 굉장히 제가 울컥하면서도 좀 스스로 웃겼는데 그 제 모습이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이 꿈과 열정이 가득 담긴 아마 가사와 함께 좀 들으신다면 좀 울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푸니애씨는 뭐 결국 다 다 여서 꼭 다인 걸로 네 그냥 고를 수 없다 네 본인 기분에 따라 진짜 아마 제일 좋아하는 곡이 바뀔 거예요 아 약간 요거는 아이스크림 서른 한 가지의 패밀리 사이즈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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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창섭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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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기분 좋아지는 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괜히 좋아져요 음 맞아요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좋아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막 좋아지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를 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가사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네 아 그럼 은광이 형은 좋아하는 곡이 요즘에 생각하는 곡 있어요? 어 사실 와 저도 와 푸니엣이랑 같은 마음이긴 한데 아 약간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좀 창법 자체나 비브라토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새롭게 좀 불러온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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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좀 도전적인 곡이었고 약간 저는 미치고 싶어 거기밖에 모르죠 여기밖에 모르죠 아까도 여기밖에 안 부르던데 여기만 하는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다 미치겠어요 아니요 네 이 노래가 제 가슴을 후협합니다 아 왕곡으로 나오면 한번 왕곡으로 들으면 또 달라요 이게 근데 거기에 저는 가성 이렇게 저와 창섭의 가성 되게 듣기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미치고 싶어의 가성이 있었어요? 있어요 저 이 친구들 오늘 정신 못 차리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네네 넘어가시죠 너무 다 좋아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다음은요 스페셜 앨범에서는요 저희 비투비가 노래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제 음악 티저 얘기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에서 어 정말 많은 공을 일단 드린 것 같고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우선 함께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넵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? 자 준비됐나요? 아 이번엔 나온답니다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주시죠 네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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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아 제가 한번 리더미 뿜뿜 한번 해봤습니다 멋있었어요 자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일단 멤버 한 명 한 명이 일단 주인공인 옴니버스 영화의 느낌이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그렇죠? 맞아요 자 일단은요 모두 저마다 맡은 역할이 일단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 맡은 역할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 일단 제가 스타트를 끊잖아요 음악에 저는 이 정말 말 그대로 일상에 찌들어 있는 아 그냥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일상에 찌들어 있는 모두와 그리고 우리와 나의 모습 아 그런 캐릭터인데 나중에 이제 약간 저거가 되는 거죠 자수성가에서 개츠비 이거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아니 실제로 아니 인자한 미소가 너무 멋있으면서도 개츠비가 이렇게 웃었나요? 너무 약간 살짝 소름 끼쳤어요 아 근데 되게 자수성가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자수성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어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꿈을 찾았다 아 난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결국 그걸 이뤄냈다 아 이런 캐릭터예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푸네씨 저는 이제 007 카시노래야를 약간 오마쥬 오마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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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그 영화가 같은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던 거죠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? 네네 그렇구나 사실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007의 오마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네네네네 크랙인가? 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맡은 캐릭터는 그 영화 신시티를 오마쥬 했는데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정말 뭔가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고독한 분위기에 다크하고 뭔가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을 제 가사에 좀 거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다 나는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신시티로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시티로 다시 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일단 그 좀비물이에요 웜바디스 웜바디스라는 영화를 따뜻한 몸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영화 그쵸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좀비 분장을 정말 이런 분장을 한 게 거의 저도 몇 번 안 돼요 옛날에 음악방송에서 특별하게 한 것만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비 분장을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랑을 하는 좀비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래서 누굴 사랑한 거예요 네?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 안 보였는데 당연히 네 누구죠? 멜로디 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토스 좋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특별한 좀 아웃사이드 좀비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각자 캐릭터를 정말 또 잘 소화해 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투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뮤직비디오의 시앤스틸러는 누구일까? 자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손가락으로 자기 제외하고 아 이거 고민되는데 자 하나 둘 셋 오우 자 일단 제가 세 표예요? 1등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네 자 창섭씨가 세 표로 네 아 물표를 받았습니다 저요? 왜요?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기자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발표 1등만 발표하겠습니다 다 보이는데 아 그래요? 안타깝게도 저는 한 표도 못 받았네요 아 그래요? 예예 아 누군가는 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멜로디들이 저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왜 1등인가요? 아 사실 저는 이제 창섭이가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유쾌하면서 뭔가 이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할 수 있는 이 극에 되게 신스틸러로서 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서운데요 약간 다른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음 일상 속에서 실제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준비도 없죠 근데 창섭이가 이제 연기를 한 그 역할 자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사실 쉽게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아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요 우리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촬영 때 비하인드가 일단 있죠 창섭씨 그 씬이 잘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씬이 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? 네 아 제가 그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정말 꼭두 새벽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체 씬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새벽에 제 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우 나 이거 큰일났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정말 삶에 찌든 어떤 그런 사람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리얼로 찌든 걸 표현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감독님이 맨 뒤에 두신 거겠나?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세트장이 바뀌는 게 맨 뒤쪽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너무 찌들어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갈게요 네 아 거의 뭐 연기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 힘들었지만 그런 또 에피소드 덕분에 아주 씬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런 뭔가 감정적으로 네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있으면 더 좋은 거 같긴 해요 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창섭이를 맨 뒤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차라리 밤새고 갈 테니까 저를 제일 첫 번째로 해주세요 그런 역할로 네 또 다른 분들 또 에피소드 있습니까?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어 거의 올 크로마큐 촬영이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어 뒤에 뭐가 나올지 아 그냥 상상만으로 이제 해봐야 되는 촬영이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분위기에 그런 걸 해야 되지? 아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오마주한 영화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런 좀 고독한 분위기에 그냥 멋진 척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완전 다 초록 배경이었어가지고 하지만 뭐 프로 연기자이기 때문에 또 네 아 아주 아 연기를 아무것도 없어도 아 그럼요 그럼요 본인만의 상상만으로 아 충분히 해냈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에피소드 재밌게 찍었죠? 네 재밌었어요 뭐 댄스브레이크도 이제 정말 비투비 댄스브레이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? 최초 아닌가요 최초? 최초 타이틀곡 중에서는 최초인거 같은데 아예 저희가 뭐 이렇게 무대 하면서 그런 댐브 구간을 만들어놓은 적은 있었지만 곡 자체가 댐브를 갖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네 타이틀뿐만 아니네요 어떤 노래든 뭐 띠띠팡팡도 댐브는 없어요 따로 댐브가 아니고 파티 중에 저희가 그렇게 춘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네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또 된 것 같아요 퍼포먼스 하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내고요 다음 질문 아 또 한번 넘어가기 전에요 네 네 아 아니군요 이렇게 정리가 됐군요 아 그런가요?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앨범과 뮤직비디오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딥하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다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일단 감사하게도요 정말 여러 매체의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어 E 뉴스 김지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B2B 컴백 소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뭐 소감 일단은 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떨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10년 차고 곧 또 11년 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컴백이라는 것은 긴장이 되면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항상 뒤따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진짜 이번에 평상시에 앨범 준비할 때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의 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시간을 네 연습량도 그렇고 어 앨범적인 퀄리티도 그렇고 뭐 언제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이번에 더 열심히 하려고 개개인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다 잡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기자님들과 그리고 보시는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듣고 보시게 될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유나이티드 K-POP의 크리스틴 필립스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포유 아웃사이드 발매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왜 아웃사이러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 뭐 왜 됐죠? 왜 아웃사이더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 뭔가 이 아웃사이더라는 노래 자체가요 뭔가 비투비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노래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퍼포먼스 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뭔가 어 한 단계 뭔가 시도를 늘 도전하고 우리 킹덤에서 보여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네 곡들 다 들어보면 다 너무 좋은데 뭔가 무대가 뭔가 제일 먼저에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 아 그려져요 연상되는 것도 뭔가 아웃사이더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들으면서 투표도 했었고요 네네 정말 공정한 심사 끝에 네네 모두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진 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네 아웃사이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어 TV 데일리의 박상우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의 키워드 아웃사이더 아 그냥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좀 테마 자체를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로 잡은 게 크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아웃사이더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웃사이더인 것 같아요 이 곡의 키워드는 아 그렇군요 어 네 창섭씨 네? 아 마이크 내길래요 아 맞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? 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약간 어 아웃사이더란 그 뭐라 그럴까요 진주 예? 진주라고 생각하면 진주 한번 네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주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이 그 조개에서 나오죠 진주 아니요 아니요 홍합에서 나와요 홍합에서 구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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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아무튼 이 해산물에서 나와요 네 그게 갑각류인가요? 네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? 득하게 가지 맙시다 해산물 수많은 해산물 중에 그 진주라는 이 보석 얼마나 특별합니까? 이 특별함 아웃사이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주 같은 특별함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혹시 나 모르실까봐 진주는 홍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? 아 홍합이군요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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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그러면 그 진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특별한 진주 그렇게 표현하면 살짝 어쩌면 요 근래 홍합 볶음밥 이런 거 먹다가 진주 삼켰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튼 여러분은 모두 특별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홍합 드시다가 진주 발견해서 부자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롤드팝의 정혜연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페셜 앨범 포유 아웃사이드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앨범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번 앨범의 감상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혁이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뭐 무슨 곡을 제일 좋아하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변한다 저희 앨범 자체가 이번에 정말로 여러가지 색깔이 하나도 비슷한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이게 감상 포인트는 그날 그 시간 그 날씨 그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바뀔 거예요 그냥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냥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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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늘 갑자기 우울해 우울해 그럼 미치고 싶어 들으면 돼요 갑자기 갑자기 막 햇빛이 쫙 비쳐서 어딜 갑자기 가고 싶어요 그럼 여행을 들으시면 되고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막 답답함을 느낄 때 아웃사이더 들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걸 들으세요 아 좋네요 아주 좋은 답변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의 마리아나 마롤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체성적으로 티루링 꿈 흘링 공감 네 이번 앨범이 완벽한데요 완벽한데요 진짜 정확하네 전체적으로 다 이 테마를 담고 있어요 정확한데? 진짜? 네 딱딱해요 더 더 이상 뭐가 없어 더 도 말고 더 도 말고 정확해요 아마 앨범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꿈, 힐링, 공감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민혁, 창섭, 푸니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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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오세네 이승훈 기자님께서도 질문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관능적인 어른 섹시 매력이 담긴 콘셉트 이미지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섹시 콘셉트를 가장 잘 소화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바로 투표 가야죠 하나 둘 셋 자 일단 좀 은광 한 표 은광 두 표예요 은광 두 표 은광 두 표예요? 민혁 한 표, 창섭 한 표 은광 형이 이번에 올팩머리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을 봤어요 그래요? 확실해요?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땐 피곤했으니까 그때는 제 거 하기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아무튼 은광이 형의 눈물이 흐르네요 위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은광이 형 머리 또 째긴 거 얘기하니까 네 자 아무튼 그때 은광이 형이 또 정말로 제가 열여섯 살 때부터 열여덟 살 때부터 보면서 그렇게 올팩머리 한 걸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네 빡빡이는 봤지만 올팩머리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올팩머리 했는데 약간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이 있더라고요 나름 잘 어울렸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어떤 그 사일런트 앨범에서 최대 수혜자가 은광이 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게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기자님들께서 또 보시고 계시니까 세리머니로 섹시한 포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도 기자님들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똑같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기자님께서 믿고 듣는 비투비를 넘어서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요? 자 믿듯 비 자 뭐 있나요? 비주얼 그룹 비주얼 그룹 비주얼 그룹 비주얼 비투비 약간 믿고 보는 비투비네요 밑보비 그렇죠 그렇게 되네 좋네요 밑보비 전 여기다 한 숟갈 더 추가할게요 네 이번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약간 퍼포먼스도 아 비투비가 또 이런 퍼포먼스도 멋지게 또 소화했구나 밑보비 한 스푼 추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밑보비에 이어서 밑보비 밑보비까지 밑듯보비라고 하면 돼요 밑듯보비 밑듯보비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뭐 일단은 네네 그 저희가 킹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비투비가 스펙트럼이 많이 넓구나 그리고 넓어졌구나 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우리의 그 넓어진 스펙트럼을 저희가 보컬이 좀 강화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보컬만 강화되어 있는 그룹이 아니라 어떤 무대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프로 같은 그런 느낌을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요 또 킹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배우고 늘 세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언제나 또 비투비는 오래오래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늘 뒤처지지 않고 세대에 발맞춰져서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비투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묻어 나왔고 그런 우리가 늘 발전하는 매력으로 프로 같은 매력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다가가는 비투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kpopconcert.com에 에리카 푸앗 기사님께서 질문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킹덤 레전더리 워 출연 이후로 첫 앨범 발매이고요 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비투비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투비라는 그룹과 비투비 음악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가요? 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우리 답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투비 음악, 비투비란 정말 늘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 같은 정말 옆집에 사는 옆집 친구 같은 그런 그룹이고 음악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 언제든지 힘들 때 우리 비투비한테 기대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그런 비투비 힘이 되는 비투비 가수 비투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비투비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번 앨범에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데뷔 이후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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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스타일들의 곡을 꾸준히 도전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면 멤버들이 음악을 향한 진실성, 진심 이런 게 비투비 음악에는 항상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한 명 할 거 없이 모두가 음악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음악에는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내년이 비투비 10주년이에요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10주년 콘서트 이거는 사실 다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비투비도 그렇고 멜로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이때 저희가 10주년 콘서트를 하게 되는 날 꼭 저희가 어떤 저희가 요즘 이 코로나19에서 조금 해방이 돼서 꼭 얼굴을 보고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다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정말 만나서 정말 또 세계 많은 멜로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라요 돌아다니면서 꼭 만나고 싶네요 꼭 완전체 또 10주년 콘서트 또 10주년 앨범 완전체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질의응답 시간을 다 했습니다 네 일단 그간 정말 많은 앨범을 냈지만 매번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때마다 떨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죠? 네 늘 떨리는 마음이에요 저희 비투비의 진정성이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이번 포유 아웃사이드 앨범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투비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죠? 네 이제 뭐 아웃사이드 타이틀곡 아웃사이더로 열심히 좀 무대 하면서요 멜로디 분들께서 많이 즐길 거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소통하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도 또 열심히 해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 현식이 성재가 돌아올 테고 그렇죠 또 완전체 비투비로서의 모습을 금방 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좋은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모든 기자님들의 질문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보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뭐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또 우렁차게 또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투비 비투비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새 앨범 그 누구보다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멜로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멜로디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 킹덤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앨범이니만큼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곡들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해봐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6시 우리 18시죠 18시에 비투비의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의 음원이 공개됩니다 네 우리 답답한 상황에 울적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들께 우리 아웃사이더가 시원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보면서요 네 이만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투비는요 음악적 활동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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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기자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겨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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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